아, 싫어요? 똑같으면 나왔어! 아, 내 옆에 좀... 둘 다 양이... 참견하고 싶어! 여러분, 저 둘 다 양이 나왔어요. 나 좀 복상한데요? 나 이제 끝에 안 갈래! 거기 밑에 좀 자격관념 다시 해봅시다. 여기 외로운 자리에요! 어디야? 미안... 미안해... 여기가 좀 많이 더러워졌네. 나 좀 타는다, 이거. 나 좀 타는다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양쪽에서... 어차피... 더?